전중앙 끄럭에 두고 총괴 공조 온 세계가 공해군 지휘관들의 총괴를 김정석 해군 소장이 인선하고 있습니다 조선 노동당의 금군의 장병들이 들이는 금별의 훈장이란가 장장 칠시고 초강력 병기들의 장엄한 철의 대화를 맞이하며 원중들은 비당의 핵전투원들에게 조선 노동당의 금군의 장관을 보호하는 철의 대화를 맞이하며 조선 노동당의 금군의 장관을 조선 노동당의 금군의 장관을 피곤하게 조선 노동당의 금군의 장관을